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? 저는 포켓메모리의 AI 캐릭터 폴이라고 해요 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해주세요 포켓메모리가 뭐야? 포켓메모리는 VR 콘텐츠, 모바일 게임, VR 체험 시스템 등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예요 소개 영상도 보시겠어요? 응, 보여줘 그만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줘 오늘 날씨 어때? 서울 위 현재 기온은 16도이고 최저 기온은 15도, 최고 기온은 17도예요 오늘 며칠